여기 괜찮아요? 대사좀 가리지 않나? 오른쪽이? 오른쪽 위로 갈까? 일단 하다가 가려주면 말해주세요 염철대전 이후 30년 그린부르크 왕국령에 새로운 철광맹이 발견되어 사람들은 기쁨에 들... 어? 우리도 철이? 우리도 철이 나와? 그린부르크 왕국 에스프로스트 공국 아 공동체골 이거구나 그린부르크 왕국에서 발견됐는데 왜 굳이 공동체골을 해? 너무 커가지고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양인가? 에스프로스트 공국에 채굴 기술이 필요한가? 자금과 기술을 서로 제공하는 시도 노젤리아 사람들에게 평온한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게 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린거죠 아 경계라서 다 왔어요 채굴 성공을 기원한 십전을 맞아 각국의 중요인물이 차례로 그린부르크 왕국을 방문했다 그야말로 평화를 위한 잔치가 열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중에 그린부르크의 새 가문의 필두인 월호트 가문에서는 염철대전의 영웅인 시몬의 적자 세레노아가 새로운 당주가 되었고 일어나라 병사여 일어나라 병사여 당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야 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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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센드 7성인 의료원장 아 의료원장이에요 칠성인이 뭐 장관인가? 진짜?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건가? 아 이게 메스야? 총수하는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무례한데? 대전 당시 선대 총수와 맺은 맹약입니다 정세에 밝은 당신이 모르셨다니 의외로군요 성함이 세레노아 프레데리카 마다마다 오늘부로 세레노아에게 넘겨줄 생각입니다 아 바로 원퇴 만찬에서 살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방역복을 입은거야? 의료원장이라 방역복 입은거야? 아 드라간 신광산의 기술 책임자니까 그래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철광석 캤는데는 에스프로스트가 전문이니까 떠오르는 뭐 시내 같은건가봐 아 폭발물의 진심편 버기 같은거죠 펑 소리 나겠지 펑 펑 하면서 등장해야되는데 어 사촌이예요 드라간 사촌이면 아빠 쪽이면은 로젤 쪽은 뭐 로젤 쪽이었나? 그거 아닐 수도 있고 반찬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찾아서 오즈레시 마쇼 주이 드라간 오hyun 반찬회는 나중에 제가 empower 오쩌 모든 andra 획로미적이지 아 모르겠다는 노래가 작동 그 유나 님 노래 같지않아요 따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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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식으로 다른 노래로 빠져 여기다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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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나 이따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 부분이 나와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RPG 파트가 있습니다 수집하기 아 이것도 공동체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락안경은 철 가공에 대해 잘한다고 하니 기술 책임으로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롤랜드님이 또 성을 탈출하셨다고요? 뒤적거리기 뒤적거리기 아 일본은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F 대답 자 대충 돌아보시고요 자 자 더 찾아볼게 마을과 성 평화로운 요즘 세상에 참 고맙군 전쟁이 워낙 격렬했기 때문이에요 아 아 아 아 반짝 안거려도 있으면 안 되는데 다 뒤질 수밖에 없는데 세레노아님 안녕하세요 지금 친구랑 순발꼭질하고 있어 아 휠키로 돌릴 수 있어 아 화면을 돌려야? 화면 돌리는게 뭐였더라? 아 뭐 아 아 아 여기 어 여기도? 반짝인다고? 냥이 님 밖에도 반짝임! 아 이거 이거 반짝임 반짝임 아 너무 좋아요 이 소모품 꼭 필요했어요 자 반짝이고 오 반짝여 반짝여 아 그냥 반짝여 아 여기 반짝여 반짝인다 반짝인다 반짝여 괜히 많이 샀네 어 반짝인다 300원 반짝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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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반짝이나? 아니고 까마귀야? 이 자식 반짝이지 않고 뭐하는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반짝이라고 당신은 프레데리카의 아아 이 사람 그거구나 드라간 졸라 불길하게 생겼어 에스프로스트 공국 대신 스파로그의 적자 한죽으로 쫓겨난 아버지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대도서관에서 연구에 힘을 쏟으며 폭렬환을 만들어낸 젊은 인재 졸라 불길하게 생겼는데 얘는 딱 아군이네요 너무 풋풋함이 남아있어 풋풋하면 아군이에요 식잔도 있어서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많네요 풋풋해야돼 풋풋해야돼 반짝이지 못해? 반짝이지 못해? 흐헤헤 환약 환약 괜히 많이 샀다 모았다가 반지 살걸 빌어먹을 칙쇼 칙쇼 자 돌아갑시다 주의상황 확인하기 탐색 종료 드라간을 데리고 성으로 돌아가자 만찬회 빠르게 재생은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씨 못봤다 명주를 신뢰하더군 월호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잘 알았어요 내 사촌 여동생이기도 하지 공동체골에서의 드라간경의 활약상을 익히 들었습니다 철의 에스프로스트 소금의 하이센드 그리고 교역의 그린부르크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어 아 라일라 라일라 또 꼬였어요 당신의 나라가 부과하는 소금세를 보면 명확하지 않은가? 하이센드에 대한 존중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 여기서 세레노아 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어려운 질문 아 어려운 질문이에요 고액의 소금세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염철대전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발했죠 소금은 여신을 따르는 신도에게만 주어진 여신의 가오다 이는 하이센드가 받드는 소금의 여신교의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죠 에스프로스트 에스프로스트랑 결탁해서 우리 교위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좀 약간 쎄하네요 좋죠? 하이센드 좀 약간 쎄한데? 소금쟁이들 소금세는 하이센드가 가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회주의자래 좋게 말하면 기회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무례 존중 나쁘게 말하면 존중이 없다고 하고 좋게 말하면 기회주의자라고 기회주의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 두 분 용서해 주십시오 소금세 얘기 같은 얘기는 무례아니지라 불의를 싫어합니다 불의를 고통받는다면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아 이제 한번 경고하는 거죠 나대지 말라고 전쟁이 염철대전이 있었지만 2차 염철대전이 좀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공국에서는 자유로이 소금을 사는 것조차 어렵죠 저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소금 독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살아있는 모든 얘기에 똑같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라이라경 그렇지만 하이산드에서는 소금의 여신님의 신탁을 받는 교황님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교황 교황 이 자식 후반까지 살겠구만 최종 빌런이니까 오케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교황 뒤에 누가 있느냐 혹은 교황 밑에 있느냐 갑자기 말찜 그 싸움 말찜에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게 아니라면 이런거 빼고는 뭐 끝까지 갈거고 아니어도 후반까지 가고 그 말은 후반까지 목숨 보장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시몬은 안타깝게도 단명예정 노즈리아 그 말은 새로운 시기 오케이 하이 아 나 빨리 그 하고싶은데 전투 좀 시켜줘 아니 나 전투 한번 하고 갈라고 했는데 왜 화이트 홀룸 여긴 수도에요 코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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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델리아는 이제 제2왕자인 롤랜드가 한번 언급했었죠 자기가 없어도 1왕자가 아버지가 있고 자기보다 동생인 코델리아가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코델리아 1왕녀 레그너 왕의 셋째 자녀로 우아한 기쁨이 감도는 어린 왕녀 자소 신경질적인 프라니보다 서글서글한 롤랜드를 더 따른다 프라니 얘가 롤랜드인가? 롤랜드 같지 쟤 분수대 죄송해요 코멘나사임 접대만 하시잖아 피싱 아 아버지는 불만이 있어요 그죠? 아빠는 어? 일만 해 그리고 저 첫째 장자는 아빠편 나머지 이제 둘째랑 셋째는 약간 서운함을 느끼고 있어 비판할 셈이냐?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 성과 신실문은 모두 워르트 가문이랑 패트리아트 같은 귀족한테 떠넘기시고 명령하는게 왕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성공하면 자기 덕이고 실패하면 신하 탓이라는 건가? 오 세게 말하는데요? 왕이란건 그런거야? 그렇지 않아 아 아 당주가 바뀌었대요 월 호트 가문 친구죠 세레노아랑 새 당주는 너랑 사이가 좋은거 같던데 부디 착각하게 만들지마 워르트 가문은 경계해야 할 상대야 너에게 자꾸 그 어? 편을 들고 아빠를 비판해 비판하지마 무능하면 이용하고 유능하면 발법을 해야돼 무능한데 어떻게 이용해? 왕이 그런 눈으로 신하를 보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넌 flag 그래서 왕이 꼭 왕이 인정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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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옳다기보다는 저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롤란드 오라버니 이 왕자 개꿀이래 어 뭐야 아 아까 그 누구지? 그 대장 누구지? 이름 있었는데 어 대장 맥스웰 맥스웰 어 아니네 어 아니네 스승님 뭐든 다 깨뜨려 보시나 맞아요? 가면 쓴 사나이예요 전투에서는 빈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레노아 경과 경쟁하고 계시기 때문이었군요 형님, 당신은 지구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구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형님... 아! 제형님의 성능은 지구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말도 안 되는군요. 너무, 이제, 진짜 심하군요. 하... 아버지, 아빠가 너무 잘 안 해줬나봐요. 당신의 아버님 레그너 전하께서는 저 같은 건 발췌에도 원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쓰미마생 내일 위해 쉬겠습니다 가버려 다다닥 달려가 주위에서 기대를 받지 못하는 제 콩왕자 초조한 기분은 이해하지만 하나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도망치지 말고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롤란드 마음질합니다 가면맨도 나중에 죽겠네 가면맨은 혼란할 때 살려서 보내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흩어진 다음에 조건 맞으면 후반에 합류할 수 있는 동료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특징 엄청 세잖아요 지금 딱 느낌이 후반에 합류하면 그때 되면 필요없음 그때 되면 필요없어 특 라인업이 빡빡해가지고 체형 앞에 살짝 보여줄 때 되게 세게 보여주고 나중에 합류할 때는 애매모호하고 해 그리고 진짜 세드래도 스테이지 몇 이용 못해 프레데리카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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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으면 엔딩이 프레데리카삼아 프레데리카삼아 싫으셨나요? 다행입니다 프레데리카삼아 프레데리카삼아 너에게도 그런 표정이 있었구나 어떤 생활을 하셨죠? 로젤족 첩의 아이라 괴롭힘을 당했지 엄마가 첩이었구나 정실이 아니었어 첩실이었어 이복 이복이라고 하니까 다른 엄마가 정실이었구나 근데 정실의 친자식 구스타돌프는 좀 약간 인격자로 보여요 지금 보면 느낌이 그죠? 근데 에리카와 탈라스는 좀 약간 전형적인 나쁜 왕족 약간 이런 느낌 이는 마사카 사실 저는 프레데리카삼아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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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버님 스바로브 선대총수의 동생이었고 우리 가무도 방개여기 때문에 줄곧 불우였으니까 아니 아니 여기 뭐 콩듰리만 나와? 콩듰리의 전쟁이야? 방개 둘째 왕자 첩실 왕국의 두번째로 힘이 센 첫번째 귀족 첫번째 귀족이니까 2인자죠 왕국에서 콩들의 전쟁인데 여기 그래서 폭렬화를 만들었어 콩들의 전쟁 술잔을 든 손이 멈추지 않는걸 공국의 대표라는 큰 임무가 있으시잖아요 난 전쟁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삼각이 손을 잡는다는게 얼마나 대단한 위협인지 실감이 안나 어떤가 매부 당신이 공동척을 어떻게 생각하지 대답을 해줘야겠죠 좋은 대답 이걸 해야겠어 각국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끄덕 공동체골에 대해 무섭다고 평한 사람은 처음 봤네 하지만 핵심을 찌른 의견이기도 하고 근데 뭐만 해도 다 오르는데 이게 뭔 의미야? 어떤 의미에선 정확해 실제로 각국은 서로 다른 꿍꿍이를 품고 협력하고 있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알 수 없어 매부는 재밌는 감성을 가진 사람이군 어쩌면 그냥 걱정이 많은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흐흐흐 열하시네 벌써 하지만 시대를 만드는 건 언제나 열이 있는 젊은이야 머리가 굳어버려 노인들에게 맡겨둬선 안 돼 나는 말이야 매부 지금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고 생각해 이 공동체골을 발판 삼아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내 시대를 만드는 거지 매부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부디 로젤리아 신광산에 한번 방문해서 얘 약간 쎄하다 얘 유쾌하게 버기탄 터트리낸 줄 아는데 아니네 난 그냥 뭐 특제 뭐 폭탄 만든다길래 버기 특제 버기탄 만드는 줄 아는데 아니야 좀 약간 위험해 뭔가 억눌린 욕망 야망 급해 그리고 애가 급해 급하고 야망이 억눌려 있으면 터지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폭탄 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그걸로 절대 못 뚫는 교황이나 이런 애들이 벽을 절대 못 뚫는 걸 자폭 공격으로 자기가 개발한 걸 뚫어주면서 산화하면서 기랍잡이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를 보며 깨닫게 되었다 너무 뭐지 미움과 뭘로만 점철되어 있었던 내 인생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어 세레노아랑 애들이 아니야 그러지마 아직 할 수 있어 시익 웃으면서 뒤돌아보고 시익 웃으면서 펑 그 전에 교황이랑 그 일당들이 절대 못 뚫는다고 그 고로시 막 조롱하면서 막 약올리다가 뚫렸어 실드가 뚫렸어 이래놓고 다 틀리면 개웃기겠다 프레데리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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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걸어가야 하니까요 다 틀리면 오히려 좋아 프레데리카엔 프레데리카엔 서로 이제 편하게 이름을 불러요 베네딕트 뭐야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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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겠죠 시몬의 시몬의 아들이 아 아내겠죠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주인공의 엄마 데스트라 데스트라 데스트라가 어디지 아 데스트라 엄마 엄마 엄마가 아니고 베네딕트의 아내인가 사실 파스칼의 아들인건 아니겠지 생긴건 파스칼 아들 같은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보자마자 시몬의 아들은 에레노아 같은데 이랬잖아 그 삼각이 그 삼각이었어? 이게 삼각 전략이야? 아까 그 매부랑 삼각 전략 미친거 아니야? 아 이때 고질병이 의료사 어? 거기 왔었잖아요 그죠? 소금쟁이 나라에서 소금쟁이 불러 소금쟁이 소용없네 여기 사이코패스 댓글 봤어요? 여기 묻으면 되겠네 조금만 더 일해줄 수 없겠나? 세련이아님이 묻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의 아내여면 여기 제일 포지션이 좋은 자리에다 했겠어? 시몬의 아내겠지? 근데 얘가 왜 빠니 쳐다볼까?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근데 베네딕트의 아들이야 삼각 전략 맞네 심혼 아내네 하지만 삼각 전략에 그 확률이 남아있어요 오케이 베네딕트에게 부탁하죠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시몬이 이제 손견처럼 그죠 황계 에레노아랑 베네딕트 딱 정복 딱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다가 조무 조무 한명 죽고 이런 느낌인거죠 아 좀 전쟁 전쟁 전투 좀 하자고 아 뭐 오디오북이야? 그만 이제 그만해 좀 이카리엘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르홍토캐 노토쇼 워간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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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노아 가 지퍼메 잠깐만요 지금부터 워로트 가문에 당주는 내 아들 세레노아가 맡게 된다 워로트 가문을 지지해줬으면 하네 알겠습니다 시모님 에라 도르 가신과 영민의 운명을 좌우한다 앞으로 너는 그 책임을 등에 지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저울이 세 개가 모두 지혜를 빌려주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겠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 가문과 영민들을 위해 잘 부탁드린다 이상 하이 넌 이 자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신념의 저울 제보시지요 자 지금 내 중간 대답 확인하는 건가? 워로트 가문 당주의 증표다 이것을 함께 사용해왔다 일곱 개의 동전 신념의 동전이라고 한다 너와 함께 할 자들에게 죽어라 독단적으로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돼 가신과 동료를 믿고 신중하게 나아갈 길을 선택하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파티 꿈이라고? 가거라 아들아 출발 신호를 주시지요 자 이제부터 공동식전 일거행대는 수도로 출발한다 나를 따르라 요 제발 제발 누가 12종 걸어줘 제발 아까 그 도적이라도 상관없어 제발 리벤지 안해? 당주의 자리에 올랐다 공동체골 기념식전과 삼국의 강자가 검을 맞부딪히는 무술대에 참가하기 위해 화이트홀름성으로 출발하는 월호트 가문 화이트홀름 왔어요 궁표하는 무대가 되었다 도착했어요 드디어 주인공 가문도 영지에서 출발했어요 영지의 아빠만 남았죠 당주 주인권은 잘 알았다 내 동지인 시몬도 드디어 은퇴하는 게 어? 왕? 드디어 나왔어요 시몬 이제 은퇴 옛날에 전쟁 같이 했었죠 염철대전을 종결로 이끈 어진왕으로 명성이 높다 그 롤랜드가 디스한 것 치고는 관상이 그렇게 막 사악해 보이지 않는데? 나 알겠다 그린브루크 레그너 그린브루크는 어진데 아까 그 옆에 있던 그 재산 같은 애 있었죠 걔가 좀 약간 쎄했거든 걔가 좀 약간 애들한테 막 다른 가문한테 좀 약간 강하게 했었나보다 당주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잘 됐군 그린브루크 왕가의 충성에 주게 알겠습니다 레그너잖아 슝 언제서 싸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탈라스 탈라스 몇 번 이거 말해 주지 드라간 구스타돌프의 남동생 아 그때 아까 말했던 그 걔 누구야? 에스트로겐 괴롭혔던 그 두 명 제2권력자 에스프로스트 대표에서 초대받은 건 재상인 나야 스바로그의 자식지 아빠 아빠 스바로그의 자식이래 평수를 뒷배로 두고 재상이 된 애성인은 닥치시지 입을 열면 무능하다는 게 타국에 들통날 텐데 생긴 게 다 비슷해 드라간 너희 자식 그쯤 해두세요 브레데리카 에리카 표정 봐 생긴 거 봐 혈통을 중시하며 반개 가문을 등한시한다 구스타돌프는 아무래도 좀 어질게 나오겠죠 너무 생긴대로 하는 거 아니야? 식전이 시작됩니다 각국 대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헉 세르노아 월호트로구나 매형이라는 체면을 봐서 물러나주지 잘하고 있는 모양이네 브레데리카 남에게 환심사능 때 능한 건 유전이겠군 아 엄마까지 디스했어요 네 어미도 미인계가 디끼였으니까 아 불결해 그 칙칙한 머리카락만 봐도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가버렸어 콩짝이 잘 맞아 드라간 동료겠네요 사이즈가 동료네 쎄하긴 한데 동료야 특제 버기탄으로 같이 싸우겠네 대장관 아이씨 스바로그야 왜 이러는거야 대체 숙이 아까 죽은거 있죠 노젤리아 겸문록 노젤리아 대화를 거스르고 아 스토리 볼 수 있어요 달짜치 교본 누 수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 설정을 볼 수 있구요 칸과 선의 의미 다 봤고 도구정 봤고 RPG 파트 봤고 신령과 동료 아 모랄 베네피트 프리덤 세종류 아까 말했던거구나 나오진 않았고 보조에 특화되서 이렇게 아니 좀 이제 슬슬 그냥 좀 해주면 안되나 죄송한데 죄송한데 안되나요 본격적으로 신광산을 가동하겠소 이새끼 이새끼 예예 재상 쇠해 이새끼 봐 패트리아트 콘사르 일러스트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쵸 실질적인 나란히를 관장하고 하면서 귀족들을 견제했기 때문에 아까 롤랜드가 이제 평가가 안좋은거죠 하이센드의 소금과 자금 에스프로스트의 기술 그린브르크의 자원과 노동력 그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공동채굴을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오 우수한 채굴 기술로 현장을 지휘한 드라간경과 조정을 맡아 에르모를 애쓴 월호트 가문의 공적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오 드라간경과 월호트 가문의 세르노아경에게 치아의 박수를 보냅시다 박수 인사한번 해주고 도련님의 저 늠름한 모습을 시몬님과 돌아가신 마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방심하지 말게 에라도르 이제 겨우 식전이 끝났을 뿐이네 악진과 이전이죠 시몬 어디간? 시몬 아파서 못간다고 했어요 집에 있어요 맥스웰 맥스웰 창성이라고 부르는 맥스웰경인가? 쏠스레이 쏠스레이 생긴거 봐요 소금의 수호자 소금 호수를 독점 관리하고 있다 쏠스레이 엑스함 백전무패의 창술사라고 들었습니다 엑스함 젊은 나이의 두각을 나타내며 기대 속에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요 군사를 담당하고 있음 하나하나 깨부셔야겠네요 칠성인들 그쵸? 깨부수라고 만들어놨죠 아브로라 에스프로스트 공국 장군 아브로라 고아 출신이지만 실력으로 장군까지 오른 부인 에스프로스트 최강이라고 불리며 총수도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브로라 끄덕 저 옆에 있는 사람 끄덕 식자는 이 정도로 하겠네 곧 있을 무술대회에 모두에 관심이 쏠려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맥스웰의 물리찰자가 과연 나타날 것인지 기대하겠소 맥스웰 말투봐 등장인물 다 외국인 전까지 전투 안시켜줄거야? 당주 취임을 축하한다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아리가또 고자이머로 아리가또 고자이머 아리가또 고자이머 10명 나와 20명 중요 인물 10명 있으면 10명 더 추가해서 20명 환우주창 세트가 너무 많아 우승입니다 동료가 됐어요 동료가 됐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 사단 나는 거죠 근접 요인이신 동시에 공격 범위가 넓습니다 두 칸 앞에 있는 적도병 중 두 개 두 마리 다 안되나 기동력으로 단번에 이동 이동력이 좋고 슈에트는 활과 매로 높이차를 활용한 전투가 특기 점프력이 좋아요 높은 자리에 선점 해 가지고 적금 못하게 해 가지고 쏴버리기 오케이 네빈께 인사를 잘 해두자 대전 상대 시찰도 할 겸 일러스트를 좀 보고 싶거든요 이 맥스웰 롤랜드님의 지도 역할로써 이번 대회가 아주 기대됩니다 맥스웰 트라이어 가면 쓴 창성 이라는 별명을 지는 왕국 최강의 무인 그 솜씨에 반한 레그너 왕이 그린브로크 군의 무술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쎄한데 쎄한데 왕이프의 오른파라고 불리는 장군이 친선 경기 따위 진심으로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니 진심으로 싸우지 않아도 이길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실비오 테리오르 가문 당주 세 가문 중에 하나인 트리오르 영지는 변방에 있으며 무력도 다른 가문에 비해 뒤쳐지지만 왕국 수도의 수원을 관리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다 쩌리네요 옛 당주의 어떤 심원경에서 급하게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힘든 일이겠죠 곤란일이 있으면 부디 실비오 테리오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착한데 약간 도와줄 수도 있어 망하면 약간 잠시 임시 거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흑철 병단인가 대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대도서관이 있어요 에스프로스트에는 대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든 알 수 있는 대도서관이라 아 정보를 습득해 버렸어 젠장 자 에스프로스트 병사 불법 운반책을 잡아 드렸는데 활숨씨도 대단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용병을 할 수 있나봐 운반책에 관한 소문 아깐 고마웠어 없나 얜에 이제 에스프로스트 그에서 제일 가는 무인 그 아까 옆에 있던 그 남자 보고 싶은데 뭐야 수상한 부위 실력이 어느 정도지 잘 봐 두게 됐어요 화면 어떻게 돌려요 설정 시스템 설정 조작 키보드 설정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우 간지인데요 액상 몇번 만난적 있는데 우리 마셜 가문도 밀릴 생각이 없어 라일라 신념이 올라가지 라일라랑 얘기했는데 근데 얘는 그중에 좀 약간 착해 보이죠 아까 좀 개 그중에서도 그래도 좀 개념 느낌으로 나왔었어 쏠쓸해 엔데다 당주가 된지 얼마 안되 힘들겠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한다 대교구의 의료원에 가보는게 좋겠어 의료원이라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클라루스 상해 상인 상인이에요 그나저나 쟁쟁한 내빈이군요 소금거래로 인연이 있는데 평등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아 하지만 교황이 있잖아 시간이 되면 보러 가는 것도 좋겠어 여기 반짝 수면치환약 반짝 드디어 새로운 당주로써 첫 출진이군요 어떻게 싸우실 생각이죠 두사람의 마법에 의지하겠어 의외네요 의외네요 그럼 빈말을 해주실 줄이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 두사람도 무술대에 참가하나요 엑스암 강하다고 자자하고 소문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호트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야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형으로 이어서라도 후회없이 싸워주십시오 지난데에 우승하셨던 창성 맥스웰님이 이번 대회도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맥스웰님과 시몬님의 대결이었어 그건 정말 대단한 전투였어 시몬 시몬 맥스웰하고 싸우고 나서부터 좀 상태가 안좋아진 것 같은데 독공 쓰는 거 아니야 대신 보좌관 콘사르 아 콘사르 가문의 당주 패트리아트입니다 아까 그거 저희의 왕 귀족을 비추는 태양이신 레그너 전화를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희에게 지휘와 명예를 주신 레그너 전화를 앞으로도 섬기겠습니다 관심 멘트만 골라서 하네 오른팔에 오른팔 피로 물든 방패도 참고한다고 하네요 아까 그 옆에 있던 애 같은데 그죠 정의의 매부대를 거든인 대장이자 막강한 매수호자 라일라님은 너무 멋지셩 얼음 마법 연구자를 조수로 삼았다는데 저기 있어요 어디 아 아까 봤고 아 여기 여기 있다 굿샘 매수호자 에스프로스트는 자유의 나라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자가 위로 올라간다 에스프로스트는 좀 약간 자유 하이센드는 종교 여기는 약간 왕국 실력주의의 국가인건가 자 이제 끝났죠 다 갑니다 반짝이는 거 없죠 어 잠깐만 없죠 반짝이는 거 없죠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나무가 왜 잘려있지 어 여기 있다 큰일날뻔 했잖아 미친거 아니야 빨리 전투하라 그래 뒤지면 나오잖아 아 이런 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양심상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벽에 냥이도 말걸죠 냥이 어딨는데 어 아 이거 포켓몬스터 골드 아 이거 포기해도 돼 더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종료 왕자랑 대화 안 했을걸 대화해야죠 딱 돼 아니죠 실비요 이거 아니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프라니 롤랜드의 좋은 친구로 있어줘 저런 남자지만 내겐 소중한 동생이니까 오라버니와 시합에 나가시는 거군요 창성 맥스웰님께 엄하게 지도받으셨습니다 키나 풍채도 창성류가 닮아가서 어 삼각전략?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저 오라버니를 잘 부탁드려요 틈만 나면 삼각전략 각이 나와 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드디어 시작한다 권장 3렙 나 2렙 나 뭐야 3렙이 아닌데? 나 2렙인데? 영골드를 소개한다 이게 영골전이지 아브로라 최강의 무인 거기다가 성하이센드의 대표 X함 하이센드의 1장 하이센드 1번 워르트 이 3명이 1번이에요 각 나라 1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지 엄정한 추천결과 X함과 월호트 시작하겠습니다 4대4로 붙나 보다 뭐야 이거 설마 병사도 배치해? 배치 이게 뭐야? 쏠스레이 당검병 4렙 3렙 X함 탭 푸른뱀의 검 상세 적 단일 대상에게 물리 데미지 기마의 급속 자동발동 자신이 받는 창 공격에 데미지가 증가한다 분노 상태가 되지 않는다 분노 상태가 되지 않는다 수면 상태가 되지 않는다 즉사 상태가 되지 않는다 슬리피 대거 물리 데미지를 주고 수면 상태로 만든다 미친 는 woke 소방 모데靈 상태로 olacak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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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editions 적 금력과 물리 방어를 3턴 동안 감소시켜요 물리 데미지? 행동 순서 내추기 오케이 기마병이라 그래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2턴 동안 분노 상태로 만듦 3턴 동안 1 증가 분노 상태로 만듦으면 자기를 때리는데 공격력이 올라가나? 딜레이 소드 2단 찌르기 다 받고 맹호와 같이 받고 불의 가호 불 속성 내성이 상승하고 얼음 속성 내성의 감소 이건 개도 아까 똑같이 있었던 것 같고 회복 마법 더블 액션 두 번 때리는 거가? 이동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두 번 때려 개사기 화살 공격 화살이 더 달아 화살에 약해 화살은 화살한테 약한가? 어둠 상태로 만든다 어둠 상태는 뭐지? 오케이 끝 아 비병이라 아 매를 타고 있네 아 그렇구나 오케이 고고 아 배치? 배치 어떻게 할까? 여기 앞에 얘 세레노아 얘 지라 마법사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로 갈게요 탱커 앞으로? 아 예 탱커? 그래 여기다 놓은 거야 얘는 뒤에서 보존돼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까? 오케 안나 오케 좋아 고 출격 변경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됐다 전투 시작 개 패야겠다 드디어 전쟁 살살 부탁합니다 쟨 채울 수 있고 명장으로 소문난 분 하이 딱 돼 일정 일정 하나도 살짝 피할까요? 종료 서로 저지랄 니가 와 오 와 와 오고있어 니가 와 아 니가 와 아나 오케이 맹홍화 같이 어홍홍화 무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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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한번 뿌려 뿌릴거 뿌려 한번 뿌리구요 펑 오케 들어와 안나 오케 아 오케 안나 아이안 대가 오케 어그로 끌어 아이안 대가 요거 아이안 대가 어때 아 아 아 남네 2단 찌르기 이단 찌르기 뒤져 이단 찌르기 오오 괜찮아 물리방어 떨어졌어 오케 시바 아네 이단 찌르기 개사기 활 활 어디까지 쏘지 쇼트보 이사 어둠하살 이사 나 참나 오케 말이니까 말이니까 활에 약하겠죠 창에 약하네 왜 안달아 어둠이 어둠이 되면 아 어둠 무효야 어 피하고 오케 자 쉐레노아 쉐레노아는 자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딜레이 소드 칩니다 딜레이 소드 오케 그리고 빵 오케 그리고 베네딕트 아이고 너무 불편하네 불편하다 오케이 무쇼와 같이 무쇼와 같이 무쇼와 같이 하지마 맹홍와 같이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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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거야 오케 아 오케 개꿀 오케 이리로 가서 회복 마법 롤랜드 죽어가지고 개꿀이죠 오케 힐 힐 안해줘도 되고 오케 에라도르 에라도르가 옆으로 가서 아 패드가 패드가 아니니까 도발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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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도발할 필요있나 전방 오케 방향은 여기 전술 포인트 오케 전술 포인트 오케 자 할건 해야죠 공주 여기 너무 이쁘죠 어 어때 레벨업 3 그리고 앞에 안나 아이언 테이버 아이언 얘가 자리를 지킬 수 밖에 없는데 안나 회피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병사 피해 오케 좋아요 도망 오케 자리 빼주고 어 궁수 궁수가 약간 여기로 여기로 가 가서 쇼트보가 더 세잖아 쇼트보로 때리면은 저 제가 왕 왕자랑 왕자랑 협공하자 여기로 가서 협공 왕자랑 협공 왕자랑 협공 때려 왜 아 미친 말도 안 돼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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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네 주멀주멀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진검승부에 찬물을 끼었지마 자리를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몇이야? 아 하나도 안 아파 자 그리고 다음에 힐을 해야되는데 왕자 힐 해줄까? 지라 옆으로 가라고? 두 명은 힐 해줘야 되는데 왕자 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쉐레노아 여유 있다면? 근데 얘네가 해주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 안되겠다 여기로 가고 무쇼와 같이 얘한테 딱딱이 딱딱이 걸어줘 오케이 그리고 옆에 보고 옆에 보고 아 자지마 아 비치 쓰면 공격받으면 반드시 크리티컬이 됩니다 힐 공주가 어차피 할게 없거든? 옆에서 깨워주고 얘는 힐을 넣어줘 살짝 동떨어져서 회복마법 얘는 어차피 뒤로 빠지면 되니까 얘를 해주고 탱커 힐 해주고 여기 어차피 여기로 가주고 얘는 기술 쓸까요? 도발 쓸까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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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해주고 행동 종료 근데 얘 쟤가 안 빠져도 되겠다 그죠? 아 협공을 당하는데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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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수면치 1 2 2 3 2 1 3 1 2 1 2 1점 사는게 낫겠죠 슬쩍 빠져 어차피 도발 했잖아 할 거 없고 딜레이 소득 아 분노 표시 뜨는 애만 맞는 거에요 빌어먹을 같이 꼬챙이 깨지니까 이로 가고 얘 죽이고 그냥 죽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얘 차례가 저 도발 저 누구야 방패병하고 제 차례니까 얘 몇이지? 한개 돌아오면 얘 다음턴 돌아오면 두개 되는거 아냐? 그럼 광역을 하고 광역을 하고 얘를 갈가 얘를 갈가 놓을까? 죽여야 다음턴 없어 근데 얘는 나중에 와 갈가 놓자 다운터리 말이라고? 다운터리 말이라고? 한참 남았어 명중 안 나오는거야? 아 그래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둠 마살로 일반병사 일반병사 쏴주고 그리고 하고 오케이 아 지랄도 아 어떻게 옆으로 해 딜레이 렌스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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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회복 마법 지켜 지켜 뭐야 힐 이상한 데 들어간 거 아니야? 어어? 아 왜 쟤네만 전략적으로 하는데 뒤져 절대 대충 하지 않았는데 말이지 질을 부탁합니다 잡병부터 잡아야 되나? 포즌스로우 이거하면 얘도 때릴라나? 협공은 어떻게 알아요? 아 표시있다 표시있다 이거 못 봤구나? 제가 때리게 여자가 못 때리게 하고 아 안 돼 뒤에가 뒤에가 뚫려 버려 오케이 딱 돼 아 또 안 이쁘네 이 각이 이 각이라는 것이 공주 공주 어둠 어둠 개사기 아니에요? 이거 도구로 닿으면 죽을라나? 택 독으로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알지? 택 팔 팔은 안 달겠지? 독 3이에요? 아 그럼 한번 쏴야되네 쇼트보 오 아 3은 남은 천수야? 영감 오케이 아아 협공 영감이잖아 아 왜 쟤네만 전략적으로 하냐고 짜증나게 아 몰라 열어줘 법사 열어줘 법사 열어줘 막아 열땐 막아야죠 딜레이 소드 아 법사 열어줘 어차피 한칸 밖에 없어 법사 열어주고 오케이 전략적으로 오케이 자 피 피 피 피 피 오케이 커멘드 선택 무소와 같이 다음 법사 아니고 누가 공격당할까 활쟁이 줄까요? 맹홍화같이 활쟁이 줘 공격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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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아 저 창.. 창쟁이만 아니면 이거 붙이면 되는데 창쟁이 때문에 이거고 다음에 누구야? 다음부터는 어떻게 알지? 아 쟤고 힐러 누나 한 명 있으니까 힐러 누나가 힐하면 되고 힐러 누나가 힐하면 되고 힐러 누나가 힐하면 되고 힐러 누나가 힐하면 되고 얘는 그냥 한 대 맞아야 될 거 같은데 협공당하더라도 뒤에만 노출하는거 오케이 피해 오케이 자 오케이 힐 회복마법 자 앞에 안나한테 넣어주면서 그리고 힐러 위치 아주 좋죠? 자 해주고 협공 어쩔수없어 영감 오케이 영감 오케다 협공으로 얘 잡자 커맨드 선택 뒤졌어 포이즌스로우 아이언되고 두방으로 잡아버립니다 빵 크리티컬 빵 더블 액션 다음에 얘가 누구지? 다음 턴 병사 아 얘구나 다음 턴 병사가 얘 필요없고 그 다음에 얘 어둠이고 한 턴 남았네 어둠 그러면 필요없고 다음에 얘는 얘는 얘가 마무리 지문되니까 얘는 포이즌 하자 포이즌으로 이 솔스레 하나 걸어놓자 오케이 독 하나 묻혀놓고 협공해야되니까 영감 협공해야되니까 아니지 얘를 누가 잡아야되나 얘가 잡아야되나 안나가 잡아야되나 얘를 안걸렸어요 빌어먹을 빌어먹을 아 통 무효에요? 빌어먹을 이리로 가 확률이야? 빌어먹을 확률이야? 독이고 안 지키기 어차피 저 어둠이고 한번만 맞으면 되거든 안 지켜 불꽃 채책으로 발동시켜서 그냥 잡고 어 이거 하고 오케이 추가 공격 준비 자 그리고 똥꼬 지키고 쳐? 오케이 피하고 왜 맞아? 왜? 왜죠? 왜? 어이가 없네요 오케이 괜찮아요? 얘 어차피 저 뒤에 있어서 힐러가 한번 해줄 수 있고 얘 뭐야 다음 얘인가? 5번 얜 어차피 못 잡으니까 얘부터 잡자 어둠의 화살로 탭? 탭 왜? 혁궁은 못 써먹어? 왜? 왜 안되는거야? 혁궁이 왜? 아 화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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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가 어둠의 화살 왜? 어둠의 화살 된다 애가 맞죠? 다음 공격이 애니까 오케이 빵 뒤져 그리고 앞에 막아주고 얘는 다음 힐이 얘 2개 다 해줘야 되거든 얘도 그냥 2번 턴에 뚫어주고 여기로 가서 약을 먹여주는거 어때 좀 아쉽지만 약약 봐봐 얘가 약 얘가 약 그죠 그럼 하나 약이 필요한데 약약약 그리고 어차피 어둠이니까 2개 막고 다음에 얘 차니까 밀고 그렇게 가자 양양양으로 가자 오케이 그리고 똥꼬 똥꼬 지키고 똥꼬 지키고 얘는 네 여기로 가서 지킬까 똥꼬 따이죠 안 돼요 똥꼬 따이니까 지키고 그리고 똥꼬을 서로에게 똥꼬을 대고 그리고 얘는 얘 와도 똥꼬 어차피 지켜주고 회복마법으로 활 똥꼬 똥꼬 뒤에 지켜주고 그리고 앞으로가 아예 이거 한번 맞아주는거 나쁘지 않은데 가줄까 자 어둠 맞아줘 오케이 안으로 쑥 들어오죠 오케이 뒤졌다 너는 함정에 함정에 걸렸다 넌 자 여기 옆에 뒤에 딱 붙여준거 효과있죠 바로 여기 가서 똥꼬을 따 얘 어차피 어둠이니까 나중에 닦아 얘부터 닦아요 다음이 얜데 주인공이라서 주인공 뒤에서 따는게 제일 좋거든 왜냐면 두번 때려서 주인공 발동시키니까 아이언되고 두방이면 잡아 얘 따 따 오케이 한번 또 따 오케이 얘 공격 한번 한번 못하죠 버리고 이게 전략이죠 이게 삼각 전략이고 뒤져 얘 한명 버그 났죠 개꿀 나의 진영때문에 한명 놀았죠 개꿀 자 여기서 준비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화형공격 마법 뒤져 좋다 오케이 자 이거 다음에 다음에 얘 차례잖아 그쵸 누구 차례야 얘 차례잖아요 얘 한번 따줘야 되거든요 어둠 걸렸어도 이쪽으로 가서 따줄게요 쇼트 보호 자 따주고 오케이 따주고 빵 꺼져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승기 잡아왔죠 어 다음 얘 얘 얘는 얘랑 협공하기보다는 얘 할 때 협공하는 게 낫나 차라리 상세 탭 오케이 얘는 먹으면서 맹홍화같이 주인공 걸어주고 다음에 주인공 차례거든요 그 다음에 주인공 와서 주인공이 얘를 얘랑 같이 해도 좋지만 안나 차례가 오잖아요 안나 자리를 해주는 거죠 딜레이 소드 때리고 안나가 두 번 때리면서 똥꼬 두 번 따게 똥꼬 자리로 이미 가는 거예요 그쵸 전략이죠 이게 똥꼬 자리로 가고 안나가 두 번 때리면 똥꼬 두 번 따죠 주인공으로 자 아이언데거로 잠깐만 아이언데거 19 데미지 아이언데거로 자 똥꼬 두 번 따는 거예요 빵 자 똥꼬 한 번 오케이 주인공이 똥 이거 버프 먹은 똥꼬죠 땅 이게 삼각 똥꼬지 오케이 삼각 똥꼬 오케이 그리고 아 비켜줬어야 되는데 빌어먹을 아니다니다 이동이구나 어차피 얘가 다음에 또 주인공이야 아 아니지 여기지 다음에 얘네 뒤에 크리티컬이니까 얘 좀 이동해줘야겠는데요 그쵸 회복 마법 똥꼬 지켜주고 얘 똥꼬가 얘가 뒤로 오니까 똥꼬 지켜주고 똥꼬 서로 서로 똥꼬 붙이고 바닥 선택하고 탭 왜요 바닥 선택하고 탭 왜 서순 나오 여기 아래 나오잖아 숫자로 탭 바닥 누르고 탭 1번 탭 뭔 말인지 모르겠어 키보드로 바닥 선택하고 탭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탭 이거 표시가 나오는구나 감사합니다 드디어 1번 똥꼬 2번 똥꼬 3번 똥꼬 2번 1번 일단 1번 1번 똥꼬가 1번 여기로 가야겠죠 그래서 불꽃의 책으로 똥꼬 한번 따고 아 못 딴다 아 똥꼬를 보호했어 얘가 가뒀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얘 어둠 화살 면역인가 아 뭐야 아 답답해 지가 지를 답답하게 침묵 마비 후 아니야 어둠 대 어둠 대 죽여도 되겠는데 오기 전에 죽일 수 있어요 쇼트볼 빵 다음 아 괜찮아 지팡이 털 때리고 빵 나와주고 다음 아 왜 원거리가 왜 아 투척 나이프 미친 거 아니야 죽을래 자 따 따 따 안나 개사기인데 쏠스레의 허리 지병으로 퇴각 오케이 1번 2번 종료 다음에 오기 전에 끝내줘 지팡이로 개패고 계약하고 등수 불꽃 마법 아니 불꽃의 책 왜 왜냐 경험치 나눠먹기 쇼트보 어둠에 와서 뺨 빵 황 화염 방패 마법 너무 쉽죠 HP의 반지 전레전레 다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압 저 도 유 당 도 토커 님 삼만치즈 감사합니다 오트라이엥글 삼만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범 솜씨는 귀궁의 아버님을 닮은 건가? 거칠긴 하지만 예리하군. 훌륭한 전투였다. 훌륭한 전투였다. 죽으면 경험치 못먹죠. 싸움을 못하니까. 1대1. 맥스웨이 이겨져야죠. 목이 살벌하죠. 좋은 스승에게 훈련받은 것 같군요. 아니 당신의 정진 성과인가? 당신이야말로.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승자 맥스웨. 승자 맥스웨. 손이 저려오는군. 전장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끼리 싸우네요. 내전. 받을지 않을 겁니다. 내 예정. 내 예정. 바라던바입니다. 들어와. 뭐야? 끝이야? 뭐야? 미친! 한판 했는데. 또 대화야? 여기는? 졌나봐 기절했나봐 으 정신이 드나 롤랜드 한 턴 하고 무한 대화 롤랜드 한 턴 했는데 우리가 진 거군요 2화가 유난히 긴 거지 앞으로는 그나마 나아져요 롤랜드 팔팔한거 봐 그래 언젠간 스승님을 넘어서자 정진하자고 언젠가는 꼭